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내 머릿속의 계산기입니다.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당하게 회사에 건의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힐이 되는지 계산해보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 시간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도 밀레니얼의 특징 중 하나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기성세대가 볼 때는 되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이기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당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뤘던 나중모드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 개인주의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제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 머릿속의 계산기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직장을 옮겨 다닐 수도 있는데 왜 옮겨 다닐 직장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하지? 나에게 좀 더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당하게 회사에 건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나중모드에서 연장돼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니까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세대적으로 시대가 좀 안정화되고 이러면 내가 내 미래나 내 불안정한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지금 사회가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내 미래가 불확실해. 나 잘리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뭘 요즘 트렌드가 너무 바뀌고 있는데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힘들다. 우리도 힘들잖아요. 힘듭시다. 저희가 제일 힘든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10대 성단계에는 부모님의 꿈을 대신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제 저희가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혹독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저희가 좌절을 많이 경험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겠다는 이식으로 회사에서 법과 계약, 공정함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사회 변화적인 측면에서도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핵가족화거든요. 예전에 부모 세대는 3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산업화고 도시화로 해서 도시로 많이 이사를 가면서 3, 4인 가족 하니까 아이에게 좀 더 집중이 된 거죠. 아이한테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해주고 집중을 많이 해주고 고도의 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저희 세대는 좀 권리담론에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근거도 탄탄하고 내가 이 말 왜 못해? 이거 부당한 거면 말을 해야지. 부당한 일을 경험했다. 또 제일 잘하는 게 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당함을 극복하거나 고발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 세대에는 그런 게 없었죠. 이전 세대에는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하던 세대였는데 저희 세대는 그게 기본이 된 거죠. 민주화가 기본이 되고 법으로 모든 게 지켜지는 게 기본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걸 쟁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당당해지고 그게 이제 일상화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 같아요. 난나님의 말을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 제품을 불매를 했던 운동이나 미투운동 또 국정농단을 막 거치면서 사회 부조리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회가 바뀌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파워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차별 문제, 갑질 문제, 이러한 사회 문제들이 대두가 됐을 때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좀 거침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 쪽에서도 보면 6학년에 이제 국민이나 이런 사회 이런 게 나와요. 수업할 때. 근데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의무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의무 이제 국방의 의무부터 해서 세금 납세의 의무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는데 지금은 이제 의무도 중요하지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게 교육의 트렌드도 되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어플레이어. 다섯 번째는 페어플레이어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수평적 문화를 당연시 여깁니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밀레니얼은 조직 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의견을 이러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 공평한 기회가 있다고 믿고 이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죠. 밀레니얼은 상대방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직급이 더 높다고 해서 무조건 순응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권위보다 상대방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싶어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 그 내 머릿속의 계산기의 연장선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나이가 중요하다, 직급이 중요하다, 직급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정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역량, 그로 인해 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 같고 나이나 직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 무의미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크님이 말씀해 주신 수평적 조직 문화는 위아래가 없는 조직 구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직급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직급에 관계없이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조직 문화를 말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되게 수평적 문화를 강조하잖아요. 그걸 또 복지로 삼고 홍보하는 게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스타트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옛날처럼 부장, 차장, 과장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대신에 매니저, 담당자 뭐 이런 말이 있지 조금 직급을 없애는 식으로 가면서 표정적 문화를 조금 추구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걸 아예 없애기 위해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영어 이름 쓰거든요. 그냥 마크님도 안 해요. 저는 마크 이거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노이마님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호칭하시나요? 저희도 다 형, 동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형, 동생으로 하세요? 나이는 있네요. 나이는 있네요. 위아래는 있고. 위아래는 있구나. 폐쇄적인 스타트업이네요. 저도 직급을 없앤 게 그런 노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 직급에 달라서 말이 달라지면 불편한 것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존댓말 중에 앞존법 있어서 높임말이 너무 어려워서 앞존법, 네.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말 전달할 때 그런 것도 사실 비효율적이잖아요. 페어플레이라는 거는 좀 더 어떤 정의에 대한 개념 또는 정의에 대한 추구, 가치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사회문화적으로 겪은 것 중에 저는 촛불 시위가 되게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밀레니얼 세대를 나타내는 사회적 배경 중에 하나인데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직급에 상관없이 다 같이 거리로 나가서 의견을 표명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 미쳤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의는 실현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또 자연스럽게 문화화된 것에 하나의 갈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책에서는 페어플레이어라는 정의를 조직 내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만큼 혹시 페어플레이어를 뭔가 가정에서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궁금해요. 우리 가정에서는 이제 X세대가 있고 저희 같은 밀레니얼 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조직 내에서는 이제 뭔가의 회사 분위기가 아,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을 해야 된다. 페어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변화가 있고 이제 상사나 뭐 그런 보스 분들도 이제 젊은 꼰대나 뭐 꼰대라는 워딩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정 내에서 어머니께 아, 엄마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좀 고쳐야 된다. 시대가 바뀌는데 엄마 그런 생각은 구닥다리다. 엄마 어디 나가면 꼰대 소리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뭔가가 가정 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지시는 그런 가정이 있나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쵸? 페어플레이라는 정신이 일상에서도 실천하려고 하는 의식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천은 항상 어렵죠. 실천은 항상 어려운데 저도 제 부모님이 이렇게 뭐 너네 뭐 시집은 언제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나 뭐 외모 같은 것도 뭐 그러고 밖에 나 돌아다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면은 엄마 그런 얘기 밖에서 하면 큰일 난다. 나니까 경고를 해주는 거다. 밖에서는 꼰대라고 하면 대화도 안 하는데 엄마 그런 욕먹을까 봐 미리 얘기해준다. 아빠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또 이제 가정이 스스로 꾸지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가정을 꾸인 사람? 네, 네, 네. 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저 그렇죠. 이제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너무 늦은 축하 아니에요? 저희 일단 저 모르겠어요. 제 아내, 제 와이프가 이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와이프랑 되게 습행적인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문화를 설명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그렇지만 뭐 가사 역할이나요. 굳이 뭐 나누진 않았어요. 너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 이런 거다 보면 서로 약간 리스펙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걔가 늦게 들어오면 제가 집안일을 다 하거나 아니면 걔가 왔을 때 고생했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약간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리스펙해주고 이것저것 하라고 후원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수평적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 문제를 서로 많이 수다를 떨어요. 제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그 와이프의 전문 문화를 얘기하면 이제 도움은 안 되지만 들어주고 공감하려고 하고 제 입장에서 얘기해 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수평적인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나폴스님처럼 가정을 꾸리신 경우에는 밀레니얼 가족이라는 새로운 그런 트렌드의 명칭이 또 나왔어요. 그렇구나. 어떤 다른 차이가 있나요? 다른 가족들. 다른 차이라고 하면은 감정적이지 않고 이런 건가요? 뭔가 집안일이나 가사 문제를 이제 아주 공평하게 나눈다던가 아이 출산 계획에 대해서 조금 꼭 아이를 가질 필요 없다. 맞아요. 틴크.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원래는 이제 애를 가질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성이 좀 불평단 생각을 하고 있었고 82년생 김지영 책이랑 영화 보면서 이제 애를 좀 늦게 갖자. 혹은 애를 가졌을 때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갖는 이런 사회적인 약간 불합리성이나 감수해야 될 것들에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약간 좀 이런 출산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많이 미룬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밀레니얼 부부가 많네요. 그 2019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 밀레니얼 가족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엄마는 아이에게 좋은 식재료로 밥을 해주기보다는 좋은 식사를 사서 주고 밥을 할 시간에 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가치를 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리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요리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서 먹는 타입이긴 한데 요리가 굉장히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장보고 식재료 손질하고 그거 먹는 데는 뭐 10분 20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설거지하고 하면은 2시간 정도 가거든요. 효율 대비하면은 차라리 그냥 돈 조금 더 줘서 밖에서 먹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초현실 초효율주의자. 내 머리 속에 계산기. 이 시간에 이렇게 정확한 밀레니얼 세대예요. 아 맞습니다. 저는 조금 더 Z세대에 가까운 밀레니얼 세대여서 조금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밀레니얼 가족 말고 지금의 가족은 X세대를 부모로 두고 자녀가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이런 경우에 세대 간의 그런 뭔가 마찰이나 통합이 가정에서는 이루어지는지. 저희 집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랑 누나랑 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어머님한테 되게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거 너무 답답하고 왜 이럴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선생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애들한테 맨날 문을 안 닫거든요. 지금 겨울에. 맨날 문 열어놔요. 얘들아 꼬리가 너무 길다. 근데 그 생각을 해요. 아 12살 먹은 애들한테 이렇게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어려운데 60년생 사시는 우리 부모님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오히려 내가 바꾸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가슴 속으로는 확 화가 오르지만 이제 타협하는 거죠. 스스로 약간. 억누르려고 하고 제가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강대강으로 힘 대 힘으로 부딪히는 순간 세대 간의 갈등이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도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꼰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꼰대지만 우리들 어른이다. 우리들 부모님이고. 그래서 저는 좀 그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우리 때 살았을 때 더 힘든 것들을 좀 존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엄마, 아빠한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엄마가 혼자 밥을 하고. 아빠는 뭐 바둑두신단 말이에요. 저희 집은. 맨날 컴퓨터로 바둑두면 엄마가 막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아빠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보다는 가서 그냥 엄마만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윗세대를 좀 약자적인 입장도 있다고 봐요. 마냥 우리가 윗세대가 기득권이고 우리가 가진 걸 다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대한 적으로 보기보다는 사실 요즘 세대를 보면은 저희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빨리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좀 두렵거든요. 다음에 홍채인식 뭐 이런 또는 AI 이런 세대가 왔을 때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지금 나도 코딩도 잘 모르고 과학기술 이런 것도 좀 뒤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 우리 윗세대는 아마 그런 공포가 훨씬 심할 것 같아요. 윗세대가 겪은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전쟁까지도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장 어떤 가난했을 때 그때부터 산업화로 해서 이렇게 쭉 정보화까지를 겪은 세대인데 그분들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부모님이랑 그런 게 말이야 좀 안 통할 때나 뭐 그런 걸 느끼면은 내가 엄마보다는 지금 현재를 좀 더 아니까 내가 좀 더 이해를 해보자.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부모님은 안 깊은 사람이네요. 아니요. 다른 분야로 다른 분야로 그러니까 좀 더 그 그러니까 현 시대를 조금 더 이해를 하는 사람? 네. 좀 더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 이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로지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공감되는 게 기성세대? 기성세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당장 저희 부모님 세대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이제 저희를 딱 나왔을 때 저희를 부양하고 길러야 될 의무를 가졌을 때 IMF를 겪으신 분들이어서 정말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변화를 두려워하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프로듀스 A to Z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A부터 Z까지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커리어에 대한 열정이 많은 이들은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죠. 따라서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서 자신이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거침없이 뒤돌아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통하지 않는 단어인 거죠. 대신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되는 포트폴리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속이 어디냐보다 자신이 전문성을 더 발휘하고 일하고 있느냐에 따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하니까 자꾸 스타트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는 심지어 이제 입사할 때도 뭐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때는 보통 이제 평생 회사에 충성할 것 뭐 그런 거를 좀 보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아예 처음부터 평생 충성 안 해도 된다. 너가 나가서 나중에 사업해도 되고 너가 나중에 뭐 딴 거 해도 되는데 이 기간만큼, 이 프로젝트만큼은 정말 너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편이거든요. 노이마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도 보통 업무를 할 때 업무를 1년 단위로 계획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아, 이 일까지는 마치고 나가라 보통 그렇게 권유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는 공무원이니까 철밥통이니까 되게 전문성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자면 프로듀스 A to Z까지 라고 하는 세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20대, 30대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느껴지면 바로바로 바꿔버리고 새로운 뭘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반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는 기업에서도 HR 부서는 옛날 같았으면 승진을 해주거나 그런 것들을 보상으로 줬다면 이제는 개개인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자기 발전성을 중시하는 그런 보상 제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회사에서 너의 능력을 키워서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밖으로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걸 이미 염두에 두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유출되는 걸 맞죠? 응. 군대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공군, 특히 공군에서 파일럿이 되게 심해요. 파일럿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이제 교육시키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고 기관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제 조종사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항공사에서 이제 돈을 거액을 제시하면서 데려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유출되는 거지만 공군은 그게 딜레마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얘네들을 키워놨는데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들은 이제 같이 판단을 해버려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연장선상으로 말하자면 그 스타트업에서는 오히려 막 충성을 다하겠다. 뭐 이 회사에서 평생 일하겠다. 이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딱 바로 거짓말이거든요. 요즘 시대에 평생 충성을 다하겠다. 그것도 미래가 불확실한 스타트업에서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요즘에 다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쪽에서는 그런 거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어떤 중견기업에서 면접을 받고 이제 거기서 최종 오퍼까지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면접 때 그 최종 면접 때 했던 말이 우리는 올해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 너가 거기 부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예. 이제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나름대로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아직도 그런 충성심을 조금 강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가 또 경험한 게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모님 세대에서 아 회사가 우리 생계를 책임져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능력을 중시하고 그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만큼의 보상을 주는 대를 찾는 거죠. 저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걸 기본값으로 하고 그러면 그만큼 유능한 인재들이 오래 있고 싶은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잘되고 그런 회사를 보면 또 잘 안 나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워낙 그만큼 인재에 맞는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회사에게 요구하는 거는 인재를 원하냐. 그럼 그만큼 이해를 하고 그만큼의 대우를 제시를 하는 게 훨씬 맞다. 유비가 제갈량 얻을 때 세 번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맞죠? 인재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멸정페이하고. 사람 귀한 줄 아는 기업이 오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저희는 일을 하면서 개인 개인마다 저희는 책임을 좀 부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완수했을 때 저희는 뭐 성과금이나 이런 걸로 개인을 위로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 않고 오래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오래 일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또 연장선상에서 이제 제가 또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스타트업계를 말하자면은 스타트업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제 토스하고 배민이잖아요. 배달의 민족. 근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과대에 아예 몰빵을 했어요. 기업 문화를.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뭐 제가 거기서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업계 사람들한테 들으면은 거기 일은 정말 빡세다. 그 문화 자체가 그래 너 빡세게 일해라. 대신에 너가 빡세게 한 만큼 우리가 보상해줄게. 라고 하면서 연봉을 막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보상을 엄청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아까 그 노이마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으로 그 노력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게 요즘에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단일 스타트업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도 요즘에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다 옵션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한 공간에서만 일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카페, 라운지, 1인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선택해서 일하고 싶어 하죠. 자신의 업무 공간은 물론 그 이외의 장소에서도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와 같은 업무 툴이 있다면 공간을 옮겨 다니며 업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스타일, 작업 니즈에 맞춰 다양한 공간으로 사무실을 리뉴얼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도 봤었는데 디지털 노마드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노마드가 이제 유목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디지털이랑 노마드를 합쳐가지고 유목민적인 삶을 사는데 이제 디지털 IT나 이런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죠. 뭐 여행 작가들이나 아니면 어디 가서 취재하고 거기서 글을 올리고 뭐 이런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다다옵션과 연결되지 않을까 카페 같은 데 가면 다 요즘 태블릿이나 이런 노트북 들고 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공책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아 빨리 따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저는 공유 오피스?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카이캐스에 나온 그런 1인 독서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소통을 하고 또 그러면서 얻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하브르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도서관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냥 도서관 안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열려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식은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책, 공책 완전 조용한 그 소음이 없는 환경 속에서 글씨만 이렇게 봐야지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하브르타 교육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은 그런 협업의 유용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요. 또 이제 스타트업 얘기를 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저 귀에서 피 나와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트업 얘기를 하자면 이 방송에서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근데 웃긴 거는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 잘 되면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키워서 유니콘으로 만들고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이게 기술이 입증되고 이게 성공되면 그걸 팔아요. 또 다른 스타트업을 한 거예요. 또 다른 기업을 하고 성공시켜 팔아요. 계속 그런 걸 반복해서 거기는 그런 식으로 자꾸 성공하고 그런 거를 창조하는 문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워크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제가 뉴욕에서 위워크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했는데 전 세계에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뭐가 있냐 봤는데 도쿄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고 서울에는 다트게임이 있고 막 샌디에고에는 수영장이 있대요. 그 공유 오피스의 시작이 위워크잖아요. 그래서 위워크가 보면은 되게 예쁘게 났어요. 정말 구글 캠퍼스 저도 위워크에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위워크가 정말 예뻐요. 가면 정말 누구나 일하고 싶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또 밀레니엘 세대를 좀 겨냥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번에 터졌잖아요. 미워크 근데 저는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는 결국에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라든지 공유 사무실 또는 협업에 대한 관심은 저는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포맷으로라도 계속해서 이게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공유 경제가 핫하잖아요. 타다! 요즘에 이슈되는 타다! 뭐 이런 거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오피스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잔뜩 쌓인 사무실 책상이나 퇴근 시간을 훨씬 넘겨 근무하는 스스로의 모습 등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꼭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도 오피스 데일리룩, 점심 메뉴 등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거는 요즘 인스타 스토리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 스토리로 보통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인스타에서 좀 유명하신 젠제님 아니요. 아니요. 팔로우 몇 명이에요? 팔로우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한 1,400명은 그래도 제일 높네. 네.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뭐 1,400명을 모은 날 저는 되게 어렵던데 인스타 스토리 하셔서 난 왜 이걸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 인스타 스토리를 왜 하는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소위 인스타 스토리 충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도 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그러면 충실할 충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에 아주 충실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요새 되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자기의 일이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만나기가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 상으로 너무 잘 소통이 되니까 인스타 스토리는 그냥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누구한테 너 어떻게 지내라고 번거롭게 묻지 않아도 자신의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뭔가의 가장 편리한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내 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관종이다. 사실 관심을 받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관종들을 위해 인스타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 뭔가 관종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되게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전제님은 이제 관종의 왕이네. 아, 또 제일 높으니까 충실한 충 충실할 충이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또 있잖아요. 이게 남의 일상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관음 같은데, 저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관음할 수 있는 대상이나 통로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잖아요. 유명인들, TV, 그것도 어떤 언론이라는 데서 이렇게 한 번 거쳐서 올라오는데 요즘에는 다이렉트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마다 또 영향을 받는 인물이 좀 더 달라지는데 우리 세대, 우리 윗세대까지는 연예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인스타, 유튜브, 인플루언서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굉장히 일상에 세세한 거를 다 소통을 해요. 저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다. 이걸 먹었는데 맛이 어떠네요. 이번에 이걸 샀습니다. 이런 전부를 소통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프로와는 달리 있는 그대로라는 거죠. 뭐 거기서도 대본 쓰고 기획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더 그런 게 없어 보이잖아요. 내추럴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추럴한. 그런 사람한테 좀 더 호감을 느끼고 나랑 동지감을 느끼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밀레니얼 세대는 좀 더 경험에 대한 욕구가 크잖아요. 대리 경험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 동생도 사실 저는 브이로그는 거의 안 봐요. 남의 일상을 보면서 이렇게 재밌다고 느낀 점이 많이 없는데 제 동생이 브이로그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주로 약간 본인이 안 해본 일들 미국에 사는 대학생의 일상 또는 어떤 요즘엔 변호사 의사들도 다 브이로그를 하잖아요. 초등교사도 브이로그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내가 안 해본 직업군의 일상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브이로그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정말 별거 없어요. 밥 먹고 어디 이동하고 카페 가고 뭐 먹고 막 이건데 그거를 굉장히 오래 보더라고요. 많이 구독을 해요. 많이 봐요. 시청자도 많아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저도 브이로그나 먹방을 보면서 재밌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쪽이랑 가깝네요. 그러면 네 공감하지 마세요. 계속 막 자기는 이쪽이랑 더 가깝다고 이쪽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 좀 그렇네요. 노이만님도 이거 공감 못 하시지 않나요? 왜 데려가려고 하시죠? 왜 데려가려고 하시죠? 야식 같은 거 먹고 싶을 때나 이럴 때 보면 대리만족은 되더라고요. 먹방을 직접 보세요? 네 뭐 저는 예를 들면 뭐 찌앙이나 막 이런 분들 저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먹방을 왜 어떤 걸로 어떤 걸로 인해 보는 거예요? 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은데 먹으면 이제 살찌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와 신기하다. 동감해요. 그리고 이제는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컨텐츠의 질이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식품을 갖고 와서 먹어요. 되게 구하기 어려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지구 젤리 들어보셨어요? 지구 젤리요? 지구 모양으로 생긴 그런 젤리가 있는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버들이 그거를 이렇게 빨리 받아가지고 아니면 사서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저는 사람 먹방은 안 보는데 막 동물 먹방 이런 거 보거든요. 보고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보고에게 개를 주면 어떨까? 보고가 개 먹고 그런 거는 재밌더라고요. 근데 막 사람이 먹는 걸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흥미가 안 가가지고 저는 진짜 공감이 안 되네. 아 역시 엑스 세대 편가르지 말라고요. 마크님도 엑스 세대 쪽이에요. 지금 이쪽은 아닙니다. 이게 인스타 스토리를 넘어서도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걸 넘어서 요즘에 또 핫한 게 스냅챗, 틱톡 이런 게 되게 핫하잖아요. 이것도 내 오피스 스트리밍의 일종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밀레니얼 세대에서도 유행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Z세대에 조금 더 유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틱톡이 핫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 사촌동생이 듣고 있다면 자기 얘기인 줄 알 거예요. 제 사촌동생은 이제 Z세대고 초등학생인데 틱톡을 정말 맛깔나게 잘 찍어요. 그 틱톡 한번 보시면 손가락 스냅을 막 돌리고 막 손목을 꺾고 표정 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자기들만의 문하고 노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작년에는 저희 반의들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Z가 굉장히 트렌드한 걸 수도 있어요. 틱톡도 빠르 그러니까 우리 반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있었습니다. Z세대는 진짜 빠르게 변화하는군요. 저는 일단 이걸 읽으면서 트렌드 코리아 지은 그 김노노 교수가 이게 대단하다. 네이밍 하는 게 대단하다. 이런 이름들 멋있잖아요. 프로듀서 A2G부터 해서 다다옵션 이런 것들 하는 게 대단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번의 나중 모드가 제일 핵심이고 거기서 다 격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분류하는 것도 되게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저희 원래 다음 순서로는 각자 다양한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저는 국제정치고 교육도 있고 상담 젠더 과학, 마케팅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심 전공 분야가 각각 달라서 각각 다른 관심 분야의 시선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나펄스님께서는 초등학교 교사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세대 Z세대와 가장 밀접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윗세대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Z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떤 게 다를까요? 걔네들이랑 저희랑요? 네. 걔네들 아아 우리반 애들이랑 저희랑 어 걔네들은 빠르죠. 그러니까 영상세대다 보니까 우리가 글세대 PPT세대였으면 요즘 애들은 영상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아니면 흥미를 안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애들이 정보에 대한 수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너무 빨라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아날로그적인 걸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좋아서가 되기보다는 애들한테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서 뭐 찾아보는 것도 금방 하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공책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글쎄요. 저는 애들이랑 비슷한데 애들이랑 잘 노는데 애들이랑 같이 장난하고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뭔가 정보를 검색을 하고 싶을 때 그 Z세대는 유튜브에 다 검색을 하고 맞아요. 밀레니얼 세대는 네이버에 그리고 X세대는 남한테 검색하라고 시킨대요. 저는 X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구분 방법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애들 유튜브로 봐요. 구글 검색은 하나 하시나요? 구글링이요? 구글링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미디어 기기 이용하고 가짜 녀석 이런 거 하고 수업하고 트렌드기도 하고 하고 있는데 검색하는 것보다는 애들한테는 더 영상이 쉽고 영상을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애들이 구글링을 찾아서 그걸 읽어서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야. 저희 세들은 그런 걸 좀 하지만 애들한테는 그냥 그것보다 영상으로 목소리 나오면서 짠! 화면이 바뀌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애들은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사실 그레타 툰베리를 보면서 다음 세대와 나의 차이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저는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저희 버디 버디까지 하진 않았나요?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내가 나를 얼만큼 공개할지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수준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한도 둘 수 있어요. 나랑 1초만 여기까지 소통하고 내 이야기는 이 사람들만 볼 수 있고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지금 몇 명 제외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기본 툴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오픈성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일 밑에 아이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대중한테 드러내고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훨씬 거리낌이 없고 저는 약간 내가 그걸 어떻게 라는 생각이 있었고 내가 그런 거 하려면 박사쯤 돼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레타 툰베리로 제가 본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요건을 두기보다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사회에 바로바로 적용하려고 한다든지 표현하려고 한다든지 반영하려고 하는 게 좀 더 직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트위터 솔직히 저 아직도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네 저도 몰라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트위터하고 초등학생들이 유튜브 더 많이 해요. 제 주변에 물어보면 어 선생님 제 유튜브 해요. 구독자 몇 명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무섭거든요. 유튜브라는 어떤 그런 공간에 내 얼굴이랑 이런 걸 공개한다는 게 아직 좀 두렵고 거부감이 있는데 그 밑세대들은 좀 더 훨씬 거리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요즘에는 우리 어릴 때는 막 레고 이런 거 가지고 놀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 레고에 코딩이 입혀진대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레고에서 일하시는 그 총괄자분을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요즘에 아예 다 코딩을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코딩이 트렌드니까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쪽에 대해서 아예 정보가 없으니까 나중에 되면 진짜 내가 정말 뒤처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노희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딩 쪽에 이제 지식이 있으신 분으로서? 코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고력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레고 같은 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면서 코딩을 가르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런 말 나눴잖잖아요. 우리 윗세대 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Z세대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윗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크님과 저희가 막 유튜버를 하려면 엄청 뭔가 많이 필요해 하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런 거에 우리가 두려움과 그런 걸 느끼는데 이제 아랫세대들은 Z세대들은 그런 거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핸드폰 편집해서 올리고 진짜 빠르더라고요. 저희가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할 때 그런 거죠. 나중에 되면 Z세대가 이제 저희를 이해 못하지 않을까 나중에 되면 Z세대가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 세대를 깔 수도 있어요. 콘대라고 막 콘대라고 그리고 우리는 아 이래서 문제야 이러면서 미디어 교육을 해야 돼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세대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아 꼰대가 아닌 척하는 꼰대 자기가 꼰대라고 믿지 않지만 꼰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X세대는 그냥 꼰대 저도 그래서 꼰대라는 단어를 쓸 때 나도 꼰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문제가 되는 노키즈 존에 대한 논의도 언젠가는 그 밑에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아이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어떤 아이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않는 또는 받아주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는 너 쉽사리 꼰대 된다. 그런 두려움이 좀 있네요. 노키즈 존 얘기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어떤 평론가 분이 쓴 글을 봤는데 그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는 인종차별 시대에서는 흑인 금지 이런 팻말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노키즈 존이라는 게 그런 맥락에서 같은 맥락이지 않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노키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체 집단을 차별해서 그 집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게 인종차별하고 뭐가 다른가 노키즈 존이라는 게 편의를 위해서 사용한다 치지만 그게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하자면 정말 짧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서도 정말 다양한 나이대에 있는 저희 밀레니얼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지금 왜 웃냐면 나폴스님이 밀레니얼 세대가 아니라는 지금 지적을 받고 있어서 맞아요. 구분짓기 반대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노키즈 존이랑 또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나폴스님은 봤어요. 저도 그걸 봤어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밀레니얼 세대는 굉장히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제 기성세대들과 많은 마찰이 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Z세계의 얘기 나눠보면서 우리는 지금 기성세대와 좀 안 맞는 부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고 그 사람이 이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반면에 우리조차도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의문점을 좀 제기하고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팟캐스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슬기로운 한 잔에 취하세요. 마지막에 노인원님 해줘. 아 맞아요. 노인원님이 마무리해주세요. 아 그래서 우리 치얼스 이러면 안 돼요? 아 치얼스 마지막에 치얼스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마치 우리가 치얼스 할게요.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치얼스 치얼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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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